병실 앞에 도착해서 잠시 머뭇거리고 있는데 문이 열리더니 간호사가 바퀴 달린 치료대를 끌고 나왔다. 예인씨 보호자 되세요? 네. 여기서 잠깐 기다리세요. 안에 선생님이 계세요. 한참 지나서야 의사가 병실에서 나왔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서로 가벼운 목내를 했다. 이 병실 보호자 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담한 체격에 그는 까만 태 안경 속에 선해 보이는 눈을 갖고 있었다. 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내가 주춤거리며 말을 걸자 의사가 걸음을 멈췄다. 상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있으십니까? 네. 일요일이라 좀 한가한 편입니다. 저쪽으로 가시죠. 커피가 담겨진 종이컵을 들고 두 사람은 자판기 옆에 놓여진 의자에 앉았다. 나는 명함을 그에게 건네며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좋은 데 계시는군요. 대덕에서 일부러 우리 병원을 오셨으리는 없고 주말 부부신가 보죠? 네? 이혜인 씨라고 했나요? 부인 말이에요. 저... 사실은 제 형수님이십니다. 아... 네. 그는 놀라는 듯 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녀 곁에 있어야 하는 사정을 솔직하게 의논하면 무언가 도움이 될 것 같은 믿음이 갔다. 무엇보다도 가장 궁금한 건 그녀의 건강 상태였다. 형수는 지금 많이 나쁜가요? 유사 안 된 건 아시죠? 병원에 너무 늦게 온 탓도 있지만 그것보다 오랫동안 고생했을 텐데 가족들이 몰랐었나요? 가족. 가족. 가족 얘기만 나오면 난 주눅이 들었다. 도대체 사람 대접은 받고 살았나요? 하던 유나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다. 사실은 얼마 전에 형이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런 충격에 모두들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형수가 식사를 통 못하는 건 알고 걱정했지만 임신인 줄은 몰랐어요. 부끄럽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는군요. 조금 전 병실에서 나올 때 정신과 치료도 병행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몸도 마음도 완전히 탈진 상태예요. 혈압과 맥박이 고르질 않고 무엇보다 출혈이 심했어요. 몇 마디 나눠보니 마음이 몹시 지쳐있다는 것이 금방 느껴지더군요. 뭐랄까, 마치 폐허 같다거나 할까요? 거기에다 유산이란 것이 여자들에겐 엄청난 충격이 되기도 하고요. 밥 몇 숟가락을 물에다 말아놓고 가느다랗게 떨리는 손으로 물만 떠먹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목이 맸다. 나는 의사에게 매달리는 심정으로 그녀를 지켜줘야 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저간의 사정을 대충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이 대전이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다는 어려움도 이야기했다. 내 이야기를 들은 의사는 잠시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마치 형이라도 되는 것처럼 시원하게 처방을 내려주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마침 대전에 있는 대학병원에 제 친구가 있어요. 후배도 몇 명 있고요. 내가 오늘 진찰한 범위 내에서 소견서를 써드릴 테니 그 병원으로 가시도록 하죠. 남자가 더구나 시동생이 간호할 입장도 아니니 입원해 있는 동안에는 간병인을 구하세요. 직장 생활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 별말씀을. 잠깐 사이에 퇴원을 하겠다고 하면 원무가에서 조금은 껄끄럽게 나올지 몰라요. 내가 전화를 해놓을 테니 우선 내려가서 입원을 취소하고 오시죠. 아 참, 휴대폰 갖고 계세요? 먼저 대전에 연락을 해봅시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젠 두려울 게 없었다. 남자면 어떻고 시동생이면 어때? 건강을 찾을 때까지 가까운 데 두고 내가 지키면 돼. 의사와 얘기하는 사이사이에 이모와 의논을 할까 아니면 나영이를 부를까라는 생각도 해보았다. 하지만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일일 뿐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았다. 무엇보다도 깨끗하게 정리되었다고는 하지만 창고 같은 작업실에서 요양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여겨져 이모나 나영에게 부탁해볼까 하는 생각을 깨끗이 지워버렸다. 통화를 마친 의사가 휴대폰을 내게 건네주며 말했다. 친구가 마침 집에 있네요. 저녁 회진 때 잠깐 병원에 나가긴 할 거지만 당직 전문의한테 지금 바로 전화를 해놓겠다고 했어요. 워낙 꼼꼼한 사람이라 세심하게 신경 써줄 겁니다. 5층으로 바로 올라가서 박과장님 진료받으러 왔다고 하면 안내해 줄 거예요. 전화로 대강 설명을 했으니 소견서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아까 말씀대로 간병인을 두세요. 산부인과 환자라서 서로 어려운 점이 많을 테니까요. 이렇게 친절하고 자상한 의사를 만났다는 건 그녀의 건강이 빨리 회복될 좋은 징조라는 희망이 절로 생겼다. 고맙습니다. 정말이지 큰 신세를 졌습니다. 건강해져서 서울 올라오면 형수랑 같이 찾아뵙겠습니다. 몇 번이고 고개 숙여 인사한 다음 병실로 올라왔다. 노크를 하자 네 하는 목소리가 잘못 들었나 할 정도로 아주 작게 들렸다. 회복실에서 나올 때만 해도 헤이스크해 보이던 그녀의 얼굴은 퉁퉁 부어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녀는 재빨리 눈길을 피했다. 저하고 얘기 좀 해요. 혼자 있고 싶어요. 가세요. 너무나 작고 힘없는 목소리여서 겨우 알아들을 정도였다. 지금 꼭 필요한 말만 하겠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은 채 눈을 감고 있는 그녀에게 나는 의사와 상의한 일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조금의 미동도 없던 그녀는 내가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몸을 일으키려 애를 썼다. 내가 얼른 다가가서 등을 받쳐주려 하자 주사바늘이 꽂힌 손을 저으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또 고집 부리신다. 그녀를 벽에 기대게 한 후 베개를 등에 받쳐주었다. 그녀는 여전히 침대 시트만 내려다보며 나와 얼굴 마주치는 걸 애써 피하고 있었다. 유나 올 때까지만 여기 있겠어요. 유나 오면 퇴원할 거니까 돌아가세요 제발. 형수 나도 모르게 애원하듯이 그녀를 불렀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반가웠다. 비록 그녀가 아이를 유산하고 또 한 번의 절망에 빠져 있다 해도 한 달 만에 다시 만남이 콧등이 시큰하도록 반가웠다. 내가 아무리 부족한 게 많다 하더라도 형의 동생인 가족이에요. 내가 있는데 왜 유나 씨한테 부탁해야 됩니까? 형만큼은 못해도 나 잘할게요. 유나 씨도 학교 일로 바쁜 것 같던데 그래도 끝까지 유나 씨를 고집한다면 내가 회사를 빠지는 수밖에 없어요. 싫다는데 자꾸 이러시는 거 날 위하는 게 아니고 괴롭히는 거예요. 나 지금 말할 기력도 없어요. 그만 가세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봐요. 형수가 나를 도와주는 거라고. 내가 모르겠다 하고 대덕으로 가버리면 형이 날 용서할 것 같아요. 빨리 건강을 찾아야지 그림도 시작하죠. 그림 그리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그녀에게 애원하고 있는 사이에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이혜인 씨, 보호자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은 같이 죽자는 얘기입니까? 대전으로 가는 방안은 내가 생각해낸 겁니다. 내가 추천한 의사 만나면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보호자도 직장이 대덕이니 병원 드나들기도 좋고요. 환자가 의사나 보호자 말을 따라야지 이혜인 씨 지금 고집부릴 상황이 아닙니다. 대전 병원에 연락해놨으니 지금 출발하도록 하세요. 선생님, 전 여기 있겠어요. 환자가 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혜인 씨, 내가 심한 말 좀 할까요? 성격이 그렇게 깐깐하시니 남들은 입덧으로 끝나고 마는 걸 영양실조까지 간 거 아닙니까? 입원 수속한 지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퇴원 수속을 했는데 또다시 원무가에 가서 입원 수속을 해요? 보호자 체면도 생각해야죠. 의사의 다소 모욕 섞인 얘기를 듣고 나서야 그녀는 더 이상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마음을 돌렸는지 아니면 화가 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녀는 조용히 따라나섰다. 새벽에 집을 나온 이후 줄곧 병원에서 있었던 나는 만나기로 약속했었던 나영이는 물론이고 어머니에게도 연락하지 않은 채 바로 대전으로 내려왔다. 열 이틀 동안 병원에 있는 내내 그녀는 말이 없었고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다. 그렇지만 병원의 치료에는 순순히 따라주어서 그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할 판이었다. 그러나 병원에서 퇴원 얘기가 나오자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머릿속이 또다시 복잡해졌다. 나는 이 문제를 이 부장과 의논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언젠가 이 부장의 노모가 무슨 수술인가를 받고 집에 와 있었는데 좁은 아파트가 답답하다며 자꾸만 시골집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을 간신히 설득하여 동학사 아랫동네에서 한 달간 요양시켰다는 얘기를 들었었다. 살고 있는 아파트와 가까운 곳이라 아이들과 자주 찾아가서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시골집 얘기를 더 하지 않을 정도로 노모가 편안해 할 뿐 아니라 자신도 그런 곳에서 살고 싶을 만큼 괜찮더라는 얘기가 생각난 것이다. 나는 이 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한 후 그간 있었던 일과 현재의 상황에 대해 대략 설명을 했다. 자네 영화 가기만 한 줄 알았더니 인정이 많구먼 형님 떠나신 빈자리가 너무 커서 자네가 힘들겠어. 이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착해서가 아니라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양하기에는 그 할머니 집이 괜찮을 거야. 우선 할머니가 사람이 좋으신 데다 음식도 깔끔하게 잘하시고 무엇보다도 다른 민박 집과 떨어져 있어서 아주 조용하거든. 이 부장이 소개한 집을 찾아가서 할머니를 만나는 걸 끝으로 퇴원 준비는 마쳤지만 그녀를 설득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옥신각신해야 할 일이 난감하기만 했다. 아침에 유나 씨는 전화 통화에서 민규 씨가 하자는 대로 따르라는 말을 했으니 걱정 말라고 했지만 나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유나 씨 말이 맞았다. 병원에 도착해 보니 환자복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의자에 앉아서 날 기다리고 있었다. 책 몇 권과 소지푼 몇 가지도 이미 가방에 챙겨 넣었는지 침대 주변이 말끔했다. 싸우다시피 하면서 서울의 병원에서 떠난 지도 이십여일이 지난 것 같다. 그동안 유나 씨가 병원에 한 번 할머니 집에 한 번씩 다녀갔다. 난 퇴근하는 대로 찾아가서 연구소에 일을 남겨두고 온 날은 10분이나 20분 정도 그렇지 않은 날은 1시간이나 2시간 가량 머물다 오곤 했다. 그런데 그녀가 조금씩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며칠 전 병원에 들렀을 때 의사가 산책을 하라고 했다면서 동학사 입구에 있는 계곡에도 다녀왔고 어제는 할머니와 함께 유성 장터도 구경했다면서 약간 흥분된 표정으로 입을 연 것이다.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고 얼굴색과 표정에도 생기가 돌아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다. 이따금씩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들릴 뿐 조용하던 연구실에 갑자기 벨소리가 울렸다. 누구야? 핸드폰 열어놓은 사람이? 이 부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다른 때 같으면 이 부장의 큰 소리에 음매 기죽어 할 사람들이 서로를 번갈아 보면서 키득거리며 웃어댔다. 핸드폰 아닙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목소리의 주인공은 우리 팀 팀장이었다. 그럼 무슨 소리야? 방금 따르릉거렸잖아. 제 시계 알람 소리입니다. 시계 알람? 네. 출장 갈 때 갖고 가는 시계요. 제가 6시에 맞춰놨거든요. 오늘 회식 아닙니까? 팀장의 말이 무슨 신호나 되는 것처럼 저마다 퇴근 준비를 서둘렀다. 서랍을 잠그는 사람 책을 정리하는 사람 컴퓨터 전원을 끄는 사람 서류 가방을 챙겨드는 사람 부장님 저희들 준비 완료됐습니다. 일어나시죠. 팀장이라는 인간이 저 모양이니 잘 돌아갈 리가 없지. 회식이라니까 소갈비라도 먹는 줄 알고 그러는 모양인데 오늘 메뉴는 삼겹살의 소주야. 그래도 좋은가? 네. 좋습니다. 모두들 합창을 했다. 이 부장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꼭 내가 거지 왕초 같구먼. 좋아. 뭘 먹든 나가보자고. 먼저들 나가. 곧 뒤따러 갈게. 팀원들이 몰려나가는 소리로 복도가 잠시 웅성거렸다. 어이! 정민규! 내가 팀원들 사이에서 걷고 있는데 뒤에서 이 부장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뒤돌아보니 잠깐 오라는 손짓을 해보였다. 자네 회식에 참석할 텐가? 신경 쓰이면 볼일 보라고. 내가 적당히 둘러댈 테니. 고맙습니다. 부장님. 이 부장의 배려가 진심으로 고마워서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처음부터 이 부장을 믿고 사정 얘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의논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집 할머니 좋으시지? 잘 대해주시나? 네. 정말 따뜻한 분이시던데요. 덕분에 형수도 기운을 많이 차렸어요. 다행히 곰. 빨리 회복하셔야 자네가 한시름 놓을 거 아닌가. 어쨌든 자네가 고생이 많네. 이 부장이 회식 장소로 가는 것을 보고 나서 나는 자전거가 세워진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오늘 아침 공기가 유난히 상쾌하게 느껴지면서 날씨가 쾌청하기에 자동차를 세워두고 자전거를 타고 출근했었다. 연구소를 빠져나와 자전거 보도로 들어섰다. 이 큰 도로를 타고 내려가면 갑천이 나오는데 자전거로 달리기에 그쪽 길이 더 나을 듯 싶었다. 조금씩 갑천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갑천은 석양을 온몸에 휘감으며 흐르고 있었다. 대전 시내를 관통하면서도 대도시의 때가 묻지 않았고 금강에 합류하면서도 결코 거만하지 않았다. 유성과 대덕 두 곳에 넓게 펼쳐진 분지를 가로지르며 말없이 서해의 비릿한 바다로 조용히 흐를 뿐이었다. 사람들은 대덕을 새로운 낙원이라 여기고 있었고 그곳에 대한 자부심들이 대단했다. 일명 대덕벨이라 불리는 새로운 낙원 내 기분도 새로운 낙원에 있는 듯했다. 그녀의 기분도 나와 같기를 바라면서 페달을 힘주어 밟았다. 월평동 앞쪽으로 돌아서 가려다가 갑천을 끼고 유성 방향으로 달리는 것이 더욱 상쾌할 것 같아 방향을 바꿨다. 카이스트 앞을 지나 엑스포 다리 위에 자전거를 잠시 멈추었다. 자전거에서 내려와 다리 둔덕에 팔을 고였다. 노을이 지평선 너머로 가라앉는다 싶더니 금세 엑스포 다리에 빨강과 파랑의 불빛이 교차하면서 나타났고 다리 왼편에 보이는 과학공원에도 불이 밝혀졌다. 날이 어두울수록 야경은 더욱 황홀해질 것이다. 가까운 곳에 살면서도 이렇게 마음 편히 갑천을 즐겨보기는 처음이었다. 마음이 가벼워진 탓일까 다리 저편으로 보이는 정경들에 한참 동안 넋을 놓고 취해 있었다. 저녁 산책을 나온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주변 정경과 어울려 행복해 보였다. 마치 그림 속에서 보는 풍경 같았다. 얼마를 그러고 있었을까 다리 아래로 바람 쐬러 나온 사람들의 움직임들을 무심히 바라보던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빨간 벽돌이 박힌 산책로를 걷고 있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온 것이다. 낯익은 모습이었다. 긴 치마에 얇은 니트를 걸친 옷을 보니 분명 그녀였다. 자전거를 급히 돌려세운 다음 재빨리 몸을 실어 다리 밑으로 힘껏 속도를 내어 달렸다. 그녀에게 가까워질수록 형상이 뚜렷해져 왔다. 역시 그녀였다. 자전거를 그녀 앞에 급히 세웠다. 그녀도 놀란 기색이었다. 아니, 어떻게 여길... 그냥 걷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네? 걸어왔다구요? 할머니 집에서부터요? 왜 놀라세요? 얼마만에 보는 웃음인지... 거기서부터는 한 시간... 아니, 천천히 걸으면 두 시간 정도는 걸렸을 텐데 정말 걸어왔단 말이에요? 왜? 거짓말 같아요? 그녀가 먼 길을 걸어왔다는 놀라움 말고도 서로에게 낯선 곳인 갑천변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사실이 그저 신기하기만 했다. 비단 나만 그런 것이 아닌 듯 했다. 재밌네요.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그러게요. 발이 아프지 않아요? 조금 아프긴 해도 견딜만 해요. 지금 환자라는 거 잊어버렸어요? 몸도 성취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걸을 수가 있어요? 환자라뇨. 저희 집 환자 아니에요. 덕분에 아주 건강해졌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고마워요. 그녀는 시선을 갑천의 물줄기 쪽으로 둔 채 천천히 말했다. 병원에 입원한 이후 처음으로 많은 말을 한 날이었다. 얘기 나중에 하고 우리 빨리 가요. 타세요. 내가 자전거 뒤쪽을 가리키며 타라고 하자 그녀는 난감한 모양이었다. 어서 타세요. 다시 재촉했다. 먼저 가세요. 아니, 지금 거길 다시 걸어서 가겠단 말이에요? 아니요. 택시 타고 갈 테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빈손으로 나왔거든요. 저도 자전거 타고 급히 오느라 지갑을 못 챙겼어요. 신랑이만 하다가는 날이 어두워질 것 같았다. 억지로라도 태우는 수밖에 방법이 없었다. 손을 잡아 끌어 뒤에 앉게 했다. 자전거 탈 줄 아세요? 네, 탈 줄은 알지만... 됐어요, 그럼. 겁나진 않겠네요. 그녀가 긴 치마 폭을 여미며 옆으로 걸터 앉자 나는 앞자리에 올라타면서 자전거 스틱을 옆으로 밀어 올렸다. 그녀는 내가 앉은 의자를 두 손으로 꼭 붙들었다. 주차장 둔덕을 지나 도로변에 올랐다. 시원한 바람이 갑촌의 냄새를 실어 코를 알싸하게 했다. 자전거의 속력을 조금 내었다. 조금만 달리면 커브를 돌아야 되는데 그녀는 계속 의자를 잡고 있는 듯 했다. 의자 잡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허리를 잡아요, 허리를. 내가 소리를 쳐도 그녀는 못 들은 척 대답이 없었다. 안 되겠다 싶어 핸들을 잡고 있던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아 내 허리춤에 가져다 놓았다. 하는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나머지 손으로 옷을 살짝 잡아 균형을 잡았다. 커브를 돌 때 어쩔 수 없이 허리춤을 꼭 붙잡는 그녀의 손길이 느껴졌다. 할머니 집이 가까워 오자 속력을 줄였다. 두부 좋아해요? 네. 이 동네 두부 맛이 유명해요. 오늘 저녁은 두부 잘하는 집에 가서 먹을까요? 돈 없다면서요. 네, 점포 주머니에 손 넣어보세요. 왜요? 얼른 넣어봐요. 그녀가 천천히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이거 지갑이죠? 돌아갈 차비도 없고 길도 모르면서 멍하니 걷기만 하는 사람하고 난 달라요. 그래요. 난 멍해요. 그녀는 주머니 속에 계속 손을 넣은 채 지갑으로 내 허리를 툭툭 치며 장난을 쳤다. 제법 쌀쌀한 저녁 바람이 얼굴에 부딪혔다. 춥지 않아요? 조금요. 거의 다 와가요. 내리막길이니까 꼭 잡으세요. 그녀가 감싸안 듯 내 허리를 꼭 끌어안았다. 등 뒤에서 그녀의 숨결과 체온이 따뜻하게 전해져 왔다. 잠깐 사이 그녀의 마음에 다시 어둠이 찾아든 것 같았다. 내색하지 않아도 난 알 수 있었다. 음식점에 도착하여 자전거에서 내릴 때 그녀의 눈이 물기에 젖어있는 걸 보았다. 좀 더 눈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 같아 모른 척하며 앞서 걸었다. 저녁을 먹는 동안이나 차를 마시기 위해 장소를 옮겼을 때는 평소보다 말도 많이 하고 표정도 밝았지만 자신의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역력하게 느껴졌다. 시시태태로 마음의 굴곡을 겪는 그녀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자주 변하게 하는 것일까 형에 대한 기억, 그리움, 어머니에게 느꼈던 서러움, 분노 내가 생각하기에 그들은 그녀와 악연인 사람들이었고 그들에게서 자유로워지는 일만이 그녀가 살 길이었다. 나 또한 그녀에게 가진 수모를 주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사람이 내 어머니라는 사실이 몹시 부끄러웠다. 그렇지만 어머니를 대신하여 사과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하지만 남편을 보낸 절망 속에서도 가족한테조차 위로받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그녀에게 가족의 일원으로서 보내는 관심이 자그마한 위안이라도 될 수 있도록 무엇인가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또한 아이를 갖고도 축복은커녕 영양실조까지 걸릴 정도의 심신의 고통과 유산이라는 또 한 번의 절망 이제 다시 혼자만의 생활로 돌아가는 그녀의 막막함이 너무 안쓰러워 어떤 식으로든 위로가 되고 싶었다.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우린 가족이고 가족이 있다는 위안이 살아가는 데 얼마나 필요한 건지를 내가 형을 대신해서 직접 보여주고 싶었다. 그런데 그녀의 눈물 젖은 눈을 보노라면 가슴이 답답해져 오면서 내가 부질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들기도 했다. 나 사실은 아까부터 술 생각이 있었어요. 조금 마셔도 괜찮겠죠? 그녀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국산 위스키 한 병을 그녀는 레몬 주스를 주문했다. 내게 안주는 필요 없었지만 그녀를 위해 과일도 함께 이제 여름도 다 갔나 봐요. 밤공기의 색깔이 변했어요.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바깥 풍경을 바라보면서 그녀가 혼잣말처럼 나지막하게 말했다. 밤에도 색깔이 있어요? 왜 있잖아요. 봄과 가을의 햇살이 같은 것 같지만 느낌이 다르다는 생각한 적 없어요? 없어요. 전혀 그런 생각 못했어요. 하지만 밤의 색깔은 캄캄하니까 검정색 아니에요? 맞죠? 까만색. 세상에 온전한 검정은 없어요. 내가 말하는 색깔은 사람들이 만든 인위적인 색깔이 아니라 세상에 본래 존재하는 모든 색을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어려운 얘기예요. 그림을 전공하신 분이라 확실히 다르군요. 그런데 검정색이 없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얘기 내용도 재미있었지만 그녀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신기하고 기분 좋아서 자꾸만 말을 하게끔 유도했다.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엉터리예요. 나는요. 사람을 봐도 색깔을 떠올려요. 내가 생각해도 참 웃기는 습관인데 고쳐지질 않아요.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잘 변하는 사람은 연두색 속마음을 도대체 드러내지 않는 묘한 사람은 보라색 첫인상이 고약한 사람은 짙은 주황색 이 모두가 호감 가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참으로 고운 색들이죠.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이 고와서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나도 그런 색을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이기에 갖는 연민의 색깔이기도 하죠. 하지만 검정색은 인간에게는 없는 악의 색깔이에요. 아무리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출생이나 가정환경 또는 사회적으로 처했던 여건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적으로 동정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 말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제되지 않는 신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악이 검정색인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런 악이 있을까요? 난 없다고 봐요. 낮엔 어조로 진지하게 말하는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사색에 잠겨있는 듯 보였다. 검정색이 인간에게 없는 색깔이라는 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해까지는요. 뭘. 순전히 내 엉터리 생각이라니까요. 그럼 난 무슨 색으로 보였어요?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러지 말고 말해봐요. 네? 무슨 색이에요? 난. 글쎄요. 무슨 색이었더라? 아, 맞아요. 하늘색이요. 하늘 색깔. 하늘색이면 파란 색깔이요? 점수를 치면 후한 거죠? 하늘이 늘 파랗기만 한가요? 먹구름이 낀 짙은 회색일 때도 있고 저녁 노을이 번진 붉은색일 때도 있죠. 마치 그녀의 웃음소리를 처음 듣는 것 같았다. 나는 무슨 색일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겠지만 지금 생각나는 것 말이에요. 무슨 색으로 보이는지. 검정이요. 악의 색깔 검정. 난 생각하는 척할 것도 없이 재빨리 대답했다. 검정이라는 건 물론 농담이지만 정확히 보셨네요. 그래요. 난 악의 색깔 검정이에요. 남편 보내고 아기도 보내고 어쩌면 옛날에 우리 부모도 내가 보냈는지 모르는 일이죠. 잘 봤어요. 난 까만 색깔이에요. 나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녀의 안색만 살폈다. 그런 말을 농담이라고 내뱉은 내 경솔함이 수치스럽게 느껴져 가슴을 치고 싶었다. 갑자기 얼굴에 열이 확 오르더니 술기운까지 겹치는 듯했다. 의외로 그녀의 표정은 변함없이 담담해 보였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농담이었어요. 겨우 짧은 변명만 할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농담인 거 알아요. 내 말에 당황하셨죠? 신경 쓰지 마세요. 나도 그냥 해본 소리니까요. 나도 잘못했지만 형수도 나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평소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여자들의 자기 비하인데 요즘은 내가 문득문득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녀는 무감각한 어조로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슬픈 눈이 나와 잠깐 마주치는가 싶었는데 눈길을 얼른 돌려버렸다. 그게 모두 어머니 때문이에요. 술을 마시는데도 자꾸만 갈증이 일어났다. 웨이터가 부탁한 스트레이트 잔을 가져오자 연거푸 두 잔을 단숨에 마셔버렸다. 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삼켜버리려는 듯이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미워하지 말라구요. 나 때문에 서울에 한참 못 갔잖아요. 나도 이번 토요일에 서울 올라가려고 하니까 함께 가요. 토요일이면 내일 모레 가겠다고요? 네. 너무 오래 쉬었어요. 안 돼요. 일주일만이라도 더 있다 가세요. 꼭 그래야 돼요. 마음 먹은 김에 갈래요. 여기 있을 동안엔 내 말 듣는다고 했잖아요. 저번에 맞았던 주사를 한 번만 더 맞으면 좋겠다고 의사가 말하는 거 들었죠? 도요일 아침에 병원에 들렀다가 갈 곳이 있어요. 어디를 가려구요? 어딘지 모르지만 난 안 가요. 자꾸 이러면 나 말 안 하고 혼자 가겠어요? 바다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서른 살이 다 되도록 바다 구경을 못 해봤다는 여자. 그녀를 데리고 바다에 가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태안반도에 걸쳐있는 여러 개의 해수욕장과 크고 작은 포구들 여름 내내 인파에 시달렸던 해수욕장들의 모래는 더욱 고울 테고 바다를 둘러싼 송님들의 푸르름도 더할 것이다. 고깃배들도 더위에 지친 피곤함을 털어내고 활기를 띠며 닷을 올리고 있을 것이다. 볼거리가 많은 시기여서 처음 바다를 찾는 그녀가 다양한 바다의 모습을 보며 즐거워할 걸 생각하니 덩달아 가슴이 설레었다. 바다 주변에 산책로를 거닐다가 분위기 좋은 찻집이라도 발견하면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낙조를 감상한 뒤 돌아오려는 계획이었다. 다음 주에 갈 거죠? 제발 그렇게 해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갈게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매주마다 어머니 찾아 뵙는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유나한테 들은 얘긴 잊어버리구요. 이제 다 지나간 얘기니 어머니 원망하지 마세요. 어쨌든 결혼 허락도 해주셨고 그 사람만 가지 않았으면 언젠가는 절 며느리로 인정해 주셨을 거예요. 저보다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저도 어머니 저도 어머니께 화난 적 많아요. 하지만 난 젊었고 그분은 늙으셨는데 내가 이기면 되겠어요? 시간이 좀 더 흐른 뒤에 어머니 찾아뵙고 화해하고 싶어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말이면 꼭 집에 간다고 약속할 수 있죠. 저 때문에 오랫동안 어머니에게 못 가신 것 제가 또 어머니께 죄 지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편치 않아요. 나영 씨에게도 미안하구요. 약속하죠. 약속 지킬 테니까 건강만 하세요. 형수가 건강하고 씩씩하게 사는 거 보면 어머니 미워하는 내 마음도 저절로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럴게요. 나 원래 얼마나 강하다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더 이상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번 일 너무 고마워서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잊지 않을게요. 고맙다뇨. 오히려 내가 미안해요.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한 곳에서 요양을 했어야 하는데 제 능력이 이것밖에 되질 않아서 불편한 점이 많았을 거예요.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었다. 바다를 보지 못했으면 바다에 데려가고 싶었고 산을 가보지 못했다면 산을 같이 가주고 싶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뭐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그녀가 위로받을 수 있고 그녀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술을 마시긴 했지만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서인지 취기를 느낄 정도는 아니었다. 레스토랑을 나와 할머니 집까지 자전거를 끌고 천천히 걸었다. 밤 공기가 약간 차가운 듯 했지만 걷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들어가세요. 편히 주무시고요. 그러나 들어가야 할 그녀가 바로 들어가지 않고 자전거 앞으로 와서 핸들을 잡아당겼다. 자전거 두고 가세요. 술 마셨잖아요. 이것도 음주운전인가요? 걷는 동안 술기운 다 없어졌어요. 안 돼요. 택시 타고 가요. 좌석버스도 늦게까지 다니던데. 술 다 깼다니까요. 걱정 마세요. 웬 고집이 그렇게 세요. 이거 두고 가요. 나 겁난단 말이에요. 무섭다고요. 울먹임이 섞인 떨리는 목소리였다. 무섭증의 원인이 무언지 잘 알고 있다. 아픈 기억에 불꽃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그녀의 가슴에 남아 계속 핥히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불면의 밤을 맞이하고 보내고 있을 거라는데 생각이 미치자 어떤 말도 선뜻 할 수가 없었다.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위로를 핑계삼아 그녀에 대해 더 이상 알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뿐이어야 한다. 때문에 아무 말 없이 내가 핸들에서 손을 떼자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자전거를 끌고 대문 쪽으로 발을 옮겼다. 그녀의 미소는 슬프고 그 슬픔은 너무도 아름답다. 마치 눈이 오듯 하염없이 쏟아져 내리는 별빛들이 그녀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8. 민규 씨, 도대체 사람이 왜 그래? 나영이 화를 내는 건 당연했다. 새벽에 집에서 나간 후 자기와의 약속도 어기고 대덕으로 내려온 지가 4주가 지나 있었으니 그런데 이번 주에도 서울에 못 간다고 하니 고운 소리가 나올 리 없었다. 미안하다. 진심으로 미안하지만 달리 할 말이 없었다. 지금 내가 이러는 거 내 감정 때문이 아니야. 어머니가 얼마나 궁금해시는지 알아? 어머니가 전화 거시면 바쁘니까 끊으라고 퉁명스럽게 말한다지? 서러우신가 보더라. 어머니 얘기하지 말고 네 얘기만 해. 민규 씨, 어머니에게 무슨 감정 있어? 아이 참, 전화 길게 할 거야? 나 지금 바빠. 어머니 얘기가 나오자 미안하던 마음이 싹 가시면서 순간적으로 짜증이 났다. 정민규 씨. 정민규 씨, 참 잘났다. 아주 대단하셔. 좋아. 그럼 내가 내일 아침에 일찍 출발한다. 설마 내가 가는 것도 안 된다고 하진 않겠지? 마침 토요일이잖아. 응? 내일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안 돼. 정민규. 너 지금 되게 웃기고 있는 거 아니? 정말 웃긴다. 너희 어머니가 걱정하시게 한 번 다녀가라고 전화한 것 뿐이야. 이런 전화 늘 내가 하지 않았니? 근데 왜 목에 힘주고 야단이야?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있는 거지. 뭐가 안 돼야? 하여튼 내일 아침에. 아니야, 아니야. 새벽에 출발한다. 토요일이라 회사 나가야 된다고 하지 마. 주 5일 근무인 거 다 아니까. 나영아, 너 왜 이래? 내일 와도 나 없다니까. 내일 천안 지나면서 전화할게. 끊어. 나영아. 화가 단단히 난 나영은 내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곧바로 그녀의 번호를 눌렀으나 전원이 꺼졌다는 안내 음성만 들릴 뿐이었다. 연구실을 나설 때 차를 두고 택시를 탔다. 전날 두고 온 자전거를 가져오려는 생각에서였다. 피곤함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러고 보니 점심시간을 빼고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었다. 식사 후에 한 번 다녀온 곳 외에는 화장실조차 가지 않고 컴퓨터와 씨름을 했다. 나영의 전화까지 겹쳐서 더 피곤했다. 정수리 뒷부분에 둔탁한 통증이 느껴져서 기사에게 행선지를 말한 후 시트에 몸을 깊이 묻으며 눈을 감았다. 성격으로 보아 나영은 내일 새벽에 서울을 출발하기 전까지는 전화를 받지 않을 것이다. 난 계획대로 그녀와 병원에 들렀다가 서해안으로 간다. 바다를 처음 보는 그녀는 어린애처럼 좋아할 테고 나 또한 덩달아 즐거워하겠지. 틈틈이 나영을 신경 쓰면서도 낙조까지 감상한 후 대덕으로 올라오면 나영은 날 기다리다 포기하고 서울로 가버리겠지. 어림도 없는 생각이다. 나영은 내게 하루의 행방을 캐어무를 것이고 나도 결국엔 사실을 말해버릴 것이다. 지금 그녀를 만나는 대로 내일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한다. 나영이 온다는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급한 일이 생겨 모두들 연구소에 나가봐야 된다고 거짓말을 한다. 병원에는 꼭 다녀와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녀를 위해 나영의 일은 숨기는 거다. 그리고 일요일 새벽에 바다로 출발하자. 어떻게 하지? 눈을 뜨고 자세를 바로잡았다. 어느새 그녀가 묵고 있는 할머니 집 근처였다. 멀리 할머니 집 담장 밖으로 해바라기가 한 줄로 나란히 서서 서로 키재기를 하며 흔들거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 놓여진 평상에 앉아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대문 방향으로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그녀의 뒷모습이 얼마나 외로워 보이는지 난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뱃속의 아기에게 꿈과 희망을 얘기하며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행복한 마음으로 저녁 식사 준비를 해야 할 그녀가 이젠 혼자가 되어 그것도 몸이 허약해져 시골집 평상에서 자기가 먹을 나무를 다듬고 있는 모습에 목이 맺다. 어머니나 나의 상처는 세월이 흐르면 세월이 흐른 그만큼씩 암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상처는 살아가는 동안 평생 피 흘릴 도저히 아물지 않는 상처였다. 다시는 그녀를 이해한다는 말 따위는 하지 말자. 평생을 짊어지고 갈 그녀만의 허망한 외로움 내가 평생을 바쳐 위로하고 애써도 치유할 수 없을 그녀 마음에 맺혀 있는 피몽을 그것을 누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천형일지도 모를 그녀 앞에 이렇게 서 있어도 느껴지는 이 미망의 그리움 그녀를 생각하면 떨쳐지지 않는 이 외로움 점퍼를 벗으며 평상 가까이로 갔다. 저녁 바람이 찬데 왜 나와 계세요? 점퍼를 그녀 어깨에 둘러주었다. 어머 깜짝이야 언제 오셨어요?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아는 척을 한 후에도 고개를 숙인 채 나물만 다듬고 있는 모습이 당황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사람이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장난스럽게 말하면서 평상 끝에 걸터 앉아 고개 숙여 그녀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내 추측이 맞았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한쪽 어깨를 잡으며 눈물을 닦아주었다. 고였던 눈물이 볼을 타고 계속 흘러내렸다. 됐어요. 내가 닦을게요. 얼굴을 돌리며 그녀가 난처해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고작 이 정도예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위안도 되어줄 수 없어서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아니에요. 더 이상 어떻게 잘해주세요. 미안해요. 눈물을 닦으며 그녀는 웃음을 지어 보였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요? 눈 언저리가 마른 걸 보고 화재를 돌렸다. 낮에 동학사에 다녀왔어요. 절 안에까지? 네. 비구니 스님들이 참 고아 보였어요. 원래 그렇게 고우셨는지 아니면 속세를 떠나서 고아지신 건지. 그분들이 부럽더라고요. 부러워할 게 따로 있지. 여기 계신 울보님도 고아요. 그녀가 내 말에 눈을 흘끼는 신용을 하며 웃었다. 고운 모습이 부러웠던 게 아니고 모든 걸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그분들의 용기가 부러웠어요. 절에서 내려오다가 계곡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해 봤어요. 나도 승려가 될까 하고요. 안 돼요. 서울 갈 때까지 절에 가지 마세요. 알았죠?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내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 나를 물걸음이 바라보던 그녀가 허허허 하면서 어이없다는 투로 웃었다. 그녀가 그렇게 웃는 것을 보자 괜히 민망해졌다. 승려는 아무나 되나요? 난 동기 자체가 틀려서 안 돼요. 승려가 되기 위해 집을 떠나야지 떠나기 위해 승려의 길을 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물 그릇을 부엌에 두고 나와 수도가에 앉아 손을 씻으며 내게 물었다. 오늘 저녁에 못 오신다고 했잖아요. 아, 네. 자전거도 가지고 가고 할 얘기도 있고 해서요. 무슨 얘기냐는 듯이 눈을 치켰뜨며 날 올려다보았다. 내일 병원에 혼자 가셔야겠어요. 나도 그러고 싶었어요.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것뿐이 아니고요. 내일 근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기로 한 약속 지킬 수가 없겠어요. 대신 일요일엔 꼭 갈 거예요. 잘됐어요. 스케치하고 싶은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 내일 하면 되겠네요. 거짓을 꾸며 핑계대는 것이 몹시 미안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었다. 천안 인터체인지를 지금 막 지났다는 나영의 전화 목소리는 언제 화를 냈냐는 듯 명랑했다. 그런 점은 나영을 크게 돋보이게 하는 장점이었다. 침대를 빠져나와 창가에 놓여진 테이블로 갔다. 여과지에 모카 커피를 넣고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커피메이커에 부었다. 물이 끓을 동안 창문을 열고 침대 정리를 하기로 했다. 창 밖으로 몸을 내밀어 얇은 담요를 털며 날씨를 살폈다. 바람이 제법 쌀쌀해지기 시작했지만 한낮에는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시작된 듯 했다. 따뜻한 옷이 없어서 스케치할 때 계속 그늘에 앉아있으면 서늘할 텐데. 휴대폰을 열었다가 도로 닫았다. 너무 지나치면 그녀에게 부담만 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커피를 마실 때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은 뭐니뭐니 해도 향이 막 퍼지기 시작할 때의 이 그윽함일 것이다. 커피향이 밤새 머물던 탁한 방안 공기를 상쾌하게 전환시켜주니 마음까지 덩달아 가벼워지는 듯 했다. 얼마 전 유럽 출장에서 돌아온 동료가 선물로 준 카푸치노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크림병을 냉동실에서 꺼냈다. 티스푼 다섯 정도의 적은 물에 크림가루를 풀어 얼마간 저어준 다음 커피 위에 부으면 그럴듯한 카푸치노가 된다. 찻잔을 거의 비울 때쯤 전화벨이 울렸다. 나영이었다. 일어난 거지? 운전하면서 웬 전화를 그렇게 자주 하니? 위험하게. 지금 나 걱정해주는 거야? 행복해요, 민규 씨. 가보지 말고. 지금 어디쯤이야? 여기? 회덕분기점이야. 전라도로 갈까요? 충청도로 갈까요? 숙소 앞에 나와 있어야 돼. 알았지? 나영은 어머니의 표현대로 똑소리나는 여자다. 박하사탕처럼 시원하고 레몬향처럼 상큼한 그녀는 나와는 다른 점이 참으로 많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만나고 있는 건 순전히 그녀의 좋은 성격 때문일 것이다. 모난 데 없고 맺힌 데 없는 그녀는 매사가 긍정적이고 밝다. 삶의 어두움이나 아픔도 유독 그녀만은 비껴가는 듯했다. 무심코 집어들었던 스킨병을 도로 제자리에 놓고는 초여름에 나영이 선물한 스킨 뚜껑을 열었다. 그녀만큼이나 상쾌한 향기가 그동안의 피곤했던 정신까지 맑게 해주는 것 같았다. 서둘러 카디건을 어깨에 걸치고 숙소를 나섰다. 짙은 자주 색깔의 차만 신경 쓰며 기다리는데 도로 입구에서 이쪽으로 들어서는 흰색 자동차가 크랙션을 짧게 두 번 울렸다. 운전석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드는 모습이 확인할 필요도 없이 나영이었다. 나도 손을 들어주었다. 어서 와라. 차 바꿨구나. 응. 한 수준 높였지. 차 색깔 어때? 나영은 운전석에서 내리더니 나에게 새 차를 둘러보라는 듯 눈짓을 했다. 이거 비싼 거잖아. 직장도 없는 백수가 이런 차나 타고. 하여튼 축하한다. 우리 오랜만인데 악수라도 하자. 나영이 내게 손을 내밀었다. 나도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급스런 향수 냄새가 바람과 섞여 나에게까지 전해져 왔다. 정성들인 흔적이 뚜렷한 화장이며 실크 원피스에다 목에 들은 스카프까지 새벽에 일어나 차를 몰고 온 여자같지 않게 완벽하고 여성스러운 차림이었다. 민규 씨, 숙소에는 정말 출입 금지야? 응. 회사 보안 문제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와. 자, 여기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어디로 가자. 난 이곳 지리를 모르니까 민규 씨가 운전해. 그래야겠지? 내가 운전석에 앉고 옆자리에 나영이 앉았다. 야, 좋다. 이 차 요즘 광고 무척하더라. 운전해보기도 전에 느낌이 괜찮게 오는구나. 근데 너 솔직히 말해봐. 새 차가 주는 안락한 느낌과 주행에 대한 기대감은 비록 내 것이 아니라도 마음을 설레게 했다. 뭘 솔직히 말하라는 거야? 너 어제 나한테 서울에 너무 오지 않는다고 화를 내더니 사실은 새 차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지? 어머, 기가 막혀. 남의 속도 모르고. 참 못됐어. 나 지금 자기한테 얼마나 미안한 줄 알아? 나 혼자 좋은 차 타서. 나한테 미안할 것까지야 뭐 있냐? 너 튼튼한 차 타고 다니면 나도 좋지. 마음도 너이고. 아우, 배고프다. 이 시간에는 호텔 커피숍밖에 없을 것 같다. 간단히 아침 식사도 할 수 있고. 자, 그럼 출발합니다. 옆에 손님, 오랜만인데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그녀 가까이 몸을 숙이며 위에서부터 훑어보는 신용을 해보였다. 어머, 민규 씨 왜 이래? 나영은 눈을 흘기면서도 즐거워했다. 의상 좋고. 스카프가 포인트구먼. 얼굴 화장도 은은하게 잘 됐고 헤어스타일도 근사하고. 그런데 향수는 어디 거야? 음, 향이 죽여주는데? 샤넬 신제품이야. 나 샤넬 별로였거든? 고급스럽긴 한데. 이젠 너무 흔해졌어. 이거 선물 받았는데 기존 샤넬과는 달리 향이 독특하더라고. 샤넬 애호가들도 놀래. 정말 코코 샤넬이냐고. 그런데 민규 씨 보면 가끔 엉뚱한 데가 있어. 냄새 되게 민감하더라. 툭하면 너 이거 샴푸 냄새니 향수 냄새니 너희 아버지 냄새가 스킨이지? 나한테서 좋은 냄새 안 나니? 하면서 말이야. 내가 그랬어?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네. 하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볼 때 색깔을 떠올릴 거야. 색깔? 사람에게 무슨 색이 있다고 그래? 넌 몰라도 돼. 그냥 해본 소리야. 갑자기 떠오른 그녀를 뇌리 속에서 지우려고 대화를 짧게 끊어버렸다. 사람을 보일 거야. 그래서 지우려고 감사합니다. 아멘